몇이 großart 지난 1월 오로로 아예 다 뜯었는데 뜯었는데 내가 원래 중국 당면에 꽂혀 있었다면 대적당면 진짜 뜨거워 뜨거워 소리 나. 비싸다. 어머나, 다 들어간다. 다, 다 드시네요. 아, 대단하다. 맛있게도 먹네. 이야. 와, 비벼 진짜. 세구나, 진짜. 와. 자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. 음! 야, 음. 음. 아. 아, 매콤하네. 음.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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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. 음. 하. 하. 음. 으음. 으음. 아, 땡거추가 들어가서 맛있게 맵네. 음. 어, 센스 있어.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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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가 들어가서 그냥 달콤하고 짭짤하네 이게. 으음. 이야.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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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화하네.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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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따 냄새 쥐긴다 이거. 오따 냄새 쥐긴다 이거. 아이고 국물을 찍어 먹어야 돼. 닭고리 형태가 쫄깃함에 최강. 껍질은 고소함에 최강. 기름지고 고소함. 칠미입니다 칠미. 7가지 까먹게 이런 걸 다 섞어 만든 고춧가루처럼 들어있는 거. 그냥 드셔보시고 나중에는 좀 더 푸멍하고 매콤하게 드시면. 이 정도 가슴살이면 가슴살만 먹어도 맛있겠다. 밥이랑 잘 어울리는 거야.